안녕하세요. 제가 9월의 수다를 맡게 된 고수연 강사입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제가 원래 부산 출신이라서 대구로 쓸 친구들하고 부산 사투리로 9월의 수다를 하기로 했는데 망했어요. 네, 사투리가 안 나오는데요. 사투리로 하려고 했는데 사투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익숙한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말투가 약간 부산말과 그 다음에 표준어가 섞여가지고 가장 잘하는 게 북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새 강의를 하다 보면 잘 알아들었는지 이렇게 물어볼 때 북한 말이 나오긴 하는데 얘들아 우리 미션은 망했다. 자, 보시면 이제 사과가 보이고 여러분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점수도 이제 수확할 때가 됐죠. 무슨 소리야? 난 이제 아직도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데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의 9월의 수단은 앞에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국어를 가르쳐주시는 건미경 국어선생님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국어영역에 계시는 또 엄성경 선생님과 미션 챌린지를 했었습니다. 야식 먹지 않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부담이 됐어요. 내가 야식을 안 먹을 수 있을까? 어, 일단은 솔직히 고백을 하면 먹은 날 반, 안 먹은 날 반이에요. 어, 근데 이게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명확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먹은 날은 일정이 좀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내 의지력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날 정말 많이 흡입했고요. 그 다음에 여유 있고 한가해서 주변도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내 마음이 좀 편할 때 그때는 야식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공부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되게 지금 아, 얼마 남지 않았다. 벌써 달력에서 9월에 반이 날아갔어. 어쩜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또 여러분이 마음 먹은 거에 따르면 굉장히 촉박하게 느껴지겠죠. 그럼 오히려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랑 멀어질 수도 있어요. 어, 달력이 이만큼, 시간이 이만큼 촉박하지만 나는 그래도 여유 있게 내가 오늘도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 채워가겠다.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잘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애를 쓰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현장 친구들하고 뭐 했냐면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미션을 올려가지고 매일매일 공부한 것들을 인증샷으로 올렸습니다. 잘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려고 그 친구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름이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구러셀 1시 30분 수강생 친구. 오늘은 무슨 공부를 했냐면 국어, 비문학 두 지문, 그 다음에 수학은 모의고사 한 해 풀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트, 미적 이렇게 해서 각각 15문제를 풀고 오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선생님 단어장 암기하고, 그 다음에 주간지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는 생원했고요. 그 다음에 과제로 나오는 실무 한 해 분 풀었고, 지구과학 1에 대해서 과제 1일차를 풀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중에 미적과 관련해서 15문제는 X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빨리 채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뭘 했냐면 국어, 이제 메가스터디의 아주 유명한 국어 선생님 거를 독서하고 문학을 일주일치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화학 공부했고요. 500제 문제에서 1번부터 74번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영어는 하지도 않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빠짐없이 맨날 공부를 하는데, 우리 친구는 거의 본인이 스스로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예언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도 먼저 올리는 챌린지, 크크크. 벌써 일주일의 절반이 지나갔다. 이번 회차 수안 비문학 분석을 해보니 기출하고 입문 논술에서 자주 쓰이던 소재들과 발문 방식이 쓰인 게 보였음. 이 기출을 하면서 이런 게 보이다는 게 대단해요. 소재는 한양대 입문 논술에서 따온 것 같고, 발문 방식은 동국대 스타일인 것 같다. 실물을 많이 풀고 싶은데 한두 개를 풀고 나면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연계 찍기, 가능세계 소재 익히기. 현 추세로 봐서는 안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능세계는 한양대 정책학과 민찬홍 교수님이 출제하신 건데, 올해 또 낼지도 모르겠다. 엄청난데요. 문학, 본인은 난소공을 예상한다. 이것도 시점이 3명의 관점으로 다 나뉘긴 하는데, 아마 나와도 1번 관점인 0으로만 나올 것 같다. 3번 0이 관점은 나오기가 애매하다. 영어, 주간지 중에 한 문제가 뒷다 이해가 안 돼. 자,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실모로 풀고 지구과학까지 하려고 했지만, 에너지 방전으로 그러진 못했어요. 정리하다 보니까 출제되었던 문제가 막 생각이 난다. 이거는 한양대 입문, 중앙대 상경 논술 문제에서 자주 쓰였던 주제인데, 경제 소재는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지문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서 한번 정리해서 본인이 밴드에 올리겠다. 교육학에서 많이 나온 내용인데, 수환 실모 3회차가 정리하기에 상당히 빡섰다. 자, 나는 이과지만 정리하기가 혼또히 키치 데스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가사도 하나 썼어요. 두 눈 앞에 꿈, 사뿐 넘어가, 한 개 밖에의 트립, 짜릿하잖아. 녹이 쓴 심장에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다고 해도 믿어난. 뭐 이런 윤화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스토리들이 있죠. 나는 수능 기출을 공부했더니, 와 이거하고 이것이 막 생각이 나고, 이런 게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기억에 되새기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2주 뒤면 여러분 달력에 빨간색들이 되게 많아요. 쉬는 날이죠. 그래서 추석 때 여러분들이 탐구 과목 정리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영역에 있어서 내가 조금 헷갈렸던 개념들만 딱 하나씩 테마로 잡아가지고 여러분의 속된 말로 다 부수는 거죠. 그래서 부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빨간 날이 지나고 나면 저희는 10월의 수다가 있어요. 11월의 수다는 안 찍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다 왔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언제 우리가 피곤이 누적되고, 그 다음에 언제 내가 의지력을 많이 써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계획된 대로 잘 안 되는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패턴으로 기록을 하다 보면 남으니까요. 그렇게 나오는 기록들을 가지고 남은 수능 D-30일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컨디션을 회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설 강의에 언급해 주려고 했는데 언급해 드리지 못한 우리 서위치 의대 기숙관에 있는 병현아. 병현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학도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국어도 중요하지만 영어도 중요하다. 나대지 말고 영어 공부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그 밖에 우리 러셀 기숙에 있는 친구들, 대치에 있는 친구들, 분당에 있는 친구들, 대구에 있는 친구들, 모든 우리 메가스터디 회원 친구들 다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래요. 추석에도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분의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먹는 대로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장소니까 우리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해요. 자, 여러분 9월의 수다 끝! See you later!